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컨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그분께서 그에게 어미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들여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냐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오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저희 본문 말씀에서 보기에 40절 말씀에서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간청하여서 정말 무릎을 꿇고 아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내가 원하느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나아갔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44절 말씀부터 너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들여서 증거로 삼으라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많이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듣지 않고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란 정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고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어디 나갈 때마다 그 길거리를 나갈 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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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말 제한구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간청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급한 신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기회가 제한적인 오라마 생겨서 회당의 한 구석에서 칸막이를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고충이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저희가 통틀어서 정말 나병 환자가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것은 처음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우선순위였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말하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께로만 내가 갈 수 있다면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 무엇도 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나의 자아,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나태함,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참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모가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분명히 크면서 땡깡도 부리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참 나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이 부모가 아이를 참 교육을 못 시켰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죄성,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정말 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본인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죄 없이 지으셨지만 이 죄가 한 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들어왔다고 로마서 12장 5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다 죽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죄는 삭시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정해지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나면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지었을 때는 정말 나와 분리되게끔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정말 너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존하는 그러한 생명을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믿어서 영접하고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나게 성숙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이크와 켈리라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매입니다 아주 신실한 형제입니다 아주 신실한 굉장히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몇 주 몇 주 몇 주 이렇게 체크업을 하면서 이제 언제 그 아이가 태어날지에 대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집중을 이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이제 거의 아이가 태어나기 2, 3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업을 가서 이제 언제 아이가 나올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때에 정말 아쉽게도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사산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첫 아이고 이제 30몇 주가 넘어서 이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번 체크업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내가 어느 날 분만을 하겠다 어느 날 낳게 되겠다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울어도 울어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아이를 정말 그동안 내 뱃속에서 30몇 주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래서 결국 죽은 상태로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큰 상심과 어려움 속에서 그 부부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아이를 죽은 아기를 지금 막 낳은 그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비록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고 정말 나에게 정말 이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20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정말 그 아이를 잃은 제이크와 켈리 그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이것은요 이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고 만약 주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나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야구부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말 동기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정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오직 주의 뜻을 내가 구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동기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간절함과 진지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결과에 관계없이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노 하고서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이 바로 가장 온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리미야서 33장 3절에서는요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스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들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내가 노 안돼 이것은 내가 정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거절할 때도 있지만 또한 wait 너희들이 지금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이든 거절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든 그 세 가지 모두 다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꼭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들어줄게 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응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록불도 주시지만 빨간불도 주시고 어떨 때는 잠깐 기다려야 되는 노란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가 정말 기도응답을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든 간에 10편 50편 1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나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셔야만 내가 정결하게 할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게 할지어다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지 않으시든 그것을 내가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이것을 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정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됩니다 정말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셔서 정말 산의 아이를 주면 내가 영원토록 그 아이를 성원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한 삼손 또한 어떻겠습니까? 정말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했지만 그러지 않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노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눈이 두 알 다 뽑힌 상태에서 그 기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혜식이야 왕은 어떻습니까? 혜식이야 왕은 정말 본인이 너무나도 아프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이러한 고충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그러한 신실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되는 그러한 삶의 연장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로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이 가득했던 재단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 정말 신뢰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지 않냐 하시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스든 노든 외이시든 내가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아니면 나에게 다른 대답을 주시고 또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에서는 의로운 자는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의 하나님의 참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간증은 오히려 보금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42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질이 기적이 아니라 보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정말 제사장으로 가면 제사장에게 보고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알려지면 분명히 본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제발 그렇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이런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이제 새로워져서 정결함을 얻었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산세의 두 마리, 백항목, 홍색실, 우술초, 그리고 파리 후에는 또 흠 없는 그러한 숯 양 둘과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소재물과 기름도 함께 드렸는데요 이 모든 재물들은 이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병이 나왔음을 보이고 확인한 후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러한 믿음도 있었고 정말 그렇게 정결함도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간증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밖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오더라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방에서 그분께 나오더라 예수님께서요 정말 이 나병 환자 나음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많은 도시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계속해서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또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볼 때 참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용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내 피로들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피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후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간증을 남겨서 어디를 가든 정말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간증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나병 환자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께서 굳게 잡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컨렉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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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